선수 생활은 더 할 것 같고요. 내년에는 올해 이루지 못한 통화무생을 좀 이루고 싶은 생각입니다. 여자부 정규리그 MVP 수상자는 한국생명 김현경 선수입니다. 축하합니다. 응원해주시는 많은 팬분들도 있고 제가 또 은퇴를 하지 않고 조금 더 뛰었으면 하는 분들이 주위에 너무 많더라고요. 거기서 1년든지 어떻게든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상생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. 소속 구단이었던 홀팅맨이랑도 얘기 중이고 다른 구단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. 내년에 우승하고 싶어서 우승을 할 수 있는 팀으로 잘 생각해보겠습니다. 많은 분들도 연락 주셨으면 좋겠고요. 많은 분들도 연락 주셨으면 좋겠고요. 많이는 안 온 것 같긴 한데 생각보다 네 어쨌든 어느 팀이든 열심히 할 준비가 돼 있고요. 제 100%를 다 할 준비가 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